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르쳤미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한달만에 완판이 되었다는 황금구렁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다리미처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금구렁이의 원료인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배병활동 원활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생산 노하우로 선별한 12종 프로바이오틱스와 6가지 부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황금구렁이는 총 20포가 들어있었는데요. 한포당 5g씩이고 하루에 충분한 물과 함께 2포씩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섭취시간은 식사전이나 식사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구요. 저는 아침에 한포, 저녁에 한포 충분한 물과 먹고 있어요. 이게 황금구렁이의 한포양인데요. 엄청 많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더라구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당내에서 이 수분을 흡수하면 40배 팽창이 된다고 해요. 먹고나서 조금씩 배가 아파오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점점 변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제품을 써왔지만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인산부나 수유부도 섭취가능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임신했을 때 변비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그 답답함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겁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미는 이 황금구렁이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황금구렁이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